어? 뭐야? 그만, 가자. 너 때문에 얼어 죽는 줄 알았잖아. 나 때문에 좋은 경험 하나 생겼다고 생각해. 이런 건 돈 주고도 못 산다. 너무 그러지 마라. 따뜻한 가슴, 서로 구빈 사인데. 뭐? 근데 너 생각보다 조금 작더라. 아직 발육이 덜 됐네. 이게 진짜... 야! 야! 왜 거기로 가? 삥 둘러가는 거보다 나아해지기 전에 버스라도 타려면. 야, 야, 나 신발이랑 보드랑 다... 이거 옷도 다 새 거야. 아, 그럼 신발 벗고 맨발로 오든가. 아, 엎어 주냐? 빨리 와. 해 떨어지면 더 추워! 해 떨어지면 더 추워. 나은건가. 엄마! 시곤 바람 이게 뭐야 다 뜨건대 이게 무슨 지랫길이냐 빨리 와 버스 타려면 빨리 가시려 빨리 가 아이고 차도 닫는 후 후 엄마 너가 아프다 아 아 어 아 아 아, 이게 뭐야? 아, 추워. 아, 아, 추워. 내 속아. 아, 아, 아. 아이고, 저 옷걸이는 뭐야? 입어라 좀, 갈아 입으라. 고맙습니다. 그건 그래 들어가서 이거 입어 깨끗한 거야 어우, 춥다 처음 이상 내가 집을 내 버스 타야지 오늘은 다 끊겼어 네? 와, 큰일 났네 이거 나 먹어봐 고맙습니다 야, 어떻게 잘 어울린다 야, 역시 문매가 돼주니까 저기 할머니 왜? 전화 좀 써도 돼요? 왜 아빠? 뭐라고? 자고 온다고? 은영아 여자가 외박하면 없어요 처음이니까 봐주는 거야 은영아 은영이는 아빠 딸이고 아빤 은영이는 믿는다 그래 왜? 네 저저저저저저 나, 나 좀 바꿔주지 어디래요? 정미네 집이라는데 뭐 정미요? 어? 예, 인영아 정미 스키장에서 일한다더니 끝내고 왔니? 예 오늘 은영이 정미집에서 자고 온대요? 어휴, 그래 키즈매가 벌써 외박이야 아휴, 그래 따뜻한 게 좋다 하 하 안 잘 거야? 누가 잡아먹냐? 싫으면 할머니, 할아버지 방에 가 자든가 피곤하지도 않냐? 좀 누워 걱정하지마 내일 아침까지 발라 하 마르긴 뭘 발라 몰라 아니 에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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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니? 안 자니? 잠이 안 올 때는 피스가 최곤데. 야, 너 이상한 생각하려면 당장 나가. 오빠 너한테 해달라 그랬냐? 그냥 최고라 그랬지. 야, 근데 너 키스는 해봤냐? 얘가 진짜... 안 해봤지? 나도 안 해봤는데 나랑 한번 해볼래. 야, 너 당장 나가. 나가, 고구마보다 손이 좀 튀었다. 잘 자라. 아, 치어라. 아, 진짜. 아, 재수없어. 재수없어. 아, 재수없어. 아, 재수없어. 아, 재수없어. 아, 재수없어. 아, 재수없어. 아, 재수없어. 이거 씹는 거니까áveis. 아, 재수없어. junior Fold10 separating 그레신이 찾는 아인 흔히 볼 수 없지 넓은 세상 볼 줄 알고 작은 풀립 사랑하는 흔히 없지 볼 수 없지 내가 찾는 아인 흔히 볼 수 없어 내일 일은 잘 모르고 오늘만을 사랑하는 흔히 없지 볼 수 없지 아유 할머니 제가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그래 건강하세요 조심해 잘 봐 삶은 궁금한데 배고프 먹더라고 내 마음이 맑을 때나 얼핏 꿈에 볼 수 있는 날씨 잘 잤냐 괜찮아 에휴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둘이 사귀어 볼래? 너도 나 괜찮지 않냐? 어 버스다 버스다 습 우리 둘이